여기 성부는 영이죠. 성부가 계세요. 영이에요. 보이고 들리는 세계가 아니에요. 여기는 영혼 육의 세계라고 하죠. 여기 산이에요. 산. 하늘은 영이에요. 형체가 없죠. 이건 물질이에요. 영혼 육의 세계에요. 그런데 이 영이 하늘의 영이 땅 속에 침투하듯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부의 영이 땅 속에 들어와서 영혼 육을 갖춘 우리 존재를 자꾸 위로 석구치게 인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영이 뭐겠습니까? 성령이에요. 성부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작용할 땐 성령이라고 합니다. 성부는요. 온 우주의 주제자인데 그게 우리의 영혼 육 안에 들어와서 작용할 때는 성령이라고 합니다. 그럼 성자는 어떤 존재냐? 여기 좀 뾰족하게 그려볼까요? 이분이 성자에요. 이해 되세요? 사람 중에 제일 꼭대기. 동양에서는 이런 존재를 인극이라고 합니다. 사람 중에 꼭대기. 태극이랑 같은 의미로 인극이라고 해요. 유대인들은요. 인자라고 해요. 인자. 사람의 아들이. 유대교에서 사람의 아들은요. 메시아에요. 메시아. 이 메시아가 하는 일은요. 보세요. 세 가지 역할을 해야 메시아에요. 보이지 않는 성부를요. 피와 살을 갖고 있는 백성들한테 어떻게 설명해줘요. 오로지 성자를 통해서만 설명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성자가 내가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를 모를 거다. 왜? 인간 중에 제일 꼭대기라고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인간들이 성부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이시기 때문에. 아무도 보고 들은 사람이 없다. 계속 나오죠. 사도들의 글이나 복음에서 계속 나와요. 아버지는 영이시다.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 예수님만이 아신다. 독생자만이 안다. 하느님의 인간 중에 제일 맞이죠. 이 존재만이 아버지를 정확히 안다. 아버지의 메시지를 인간한테 전해주는 이 역할을 예언자라고 합니다. 인간들의 이 어려운 사정을 아버지한테 고하고 속죄하게 도와주는 다시 화목하게 성부와 백성들이 화해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그 권력을 위임받아서 인류를 심판할 때 이걸 왕이라고 해요. 메시아의 세 가지 역할은 이겁니다. 인간의 제일 꼭대기에 위치하면서 왕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 메시아는 하나님 자체가 아니고 그냥 왕이었어요. 예전부터 인간의 꼭대기, 인자, 왕. 인간의 모습을 한 하나님이죠. 사실은. 보이지 않는 영으로서 하나님이 아니고요. 유대인들이 기다려온 인자는 왕이었고 천국을 통치하는 자이기도 하면서 아무튼 인간이에요. 인간의 모습을 한 하나님이 인자예요. 그러니까 현상계 전체,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꼭 물질계만이 아니라 사후세계의 영계라 하더라도 거기 인간의 영혼들이 살아간다면 인간 영혼 중에는 제일 꼭대기라니까요. 사후세계에서 하느님은 여러분이 죽어서 사후세계에서도 만날 수 있는 최고의 하나님은 누구겠어요? 예수님인 거예요. 아버지는 영이라니까요. 안 보이세요. 지금 안 보이다가 우리가 죽으면 보이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올 시 그 아버지는 보이지도 들리지도 만져지지도 않는 존재다. 누구의 몸에 나타나지도 않았고 몸에 접촉할 수 있는 대상으로 나타나지도 않았고 마음에 나타나지도 않았다는 생각할 수도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 존재는. 생각은 여러분 혼이 하는 겁니다. 혼의 파악이 안 되는 존재예요.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버지만이 이걸 우리한테 정확히 알려줄 수 있다. 아니, 아버지가 아니라 성자만이. 아버지의 사정은. 아시겠죠? 아버지도 뭘로 아나요? 이 영으로요. 성부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제일 잘 구현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계속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